원형탈모가 관절염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육시 어바인 의대 연구팀은 원형탈모 환자 4만 6천여 명 등을 분석한 결과 원형탈모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선 관절염 위험이 2.34배, 유마티스 관절염 위험이 2.09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원형탈모와 관절염 사이에 이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두 질병이 같은 염증 경로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원형탈모는 면역체계가 모낭을 공격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.